그래, 뭐 오늘 이 심 졌다 졌어. 그런데 아직 이 심 있잖아, 응? 이 심에서는 황정호 씨 누명 꼭 풀어주자. 얘들아. 형. 태열이 형. 웬일이야? 태열이 형. 최연수 고생했는데 술 한 잔 사려고. 황정호 씨는 아직 감옥에 있는데 뭘. 최연수. 오늘 재판은 누가 해도 지게 돼 있었어. 재판만 보지 말고 세상을 봐라, 응?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. 이제 시작이야. 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제대로 된 세상 만날 수 있지 않겠냐. 오늘 우린 연수 덕분에 또 한 번 내디딘 거야. 그 길 끝에는 황정호 씨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있겠지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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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시자. 최연수를 위하여. 위하여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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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men 후유 감사합니다.